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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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다른 시선에서 아니면 또 다른 대중으로 나가는 크리스천들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삶의 활력서고요 삶의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말씀드리면 헤드메탈이겠고요 헤드메탈 중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중에서 프로그리시브 메탈을 저희들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리시브 메탈은 기존에 있는 메탈에서 조금 더 진화된 그런 음악 스타일이고요 헤드메탈 같은 경우는 직선적이고 파워 위주의 그런 사운드를 들어줬는데 프로그리시브 메탈 같은 경우는 좀 더 드라마틱하고 기승전계를 더 뚜렷한 스토리 위주의 그런 음악이고요 락이라든지 메탈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 Going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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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en 화acco는 무엇입니까? 마지막 남은 한 줌과 자가운 생존만 있던 거 특히 바로 mindfulness 5년부터 테이프 도절로 오잇 associate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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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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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폭력이야 성폭력이야 때려면 외우는 나갈 인상 잊혀나 아직 말게도 할 수 없는 애지만 난 알 수 있어 내 꿈에 걸쳐진 그대 맘을 들고 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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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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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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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